천국행, 지옥행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성령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 은혜의 법에 기숙된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좀 더 쉽게 알려주리라. 폐에 일어나고 천국과 지옥은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 저가 하나님의 삿과 사탄 중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느냐로 결정된다. 곧 어떤 자가 특정한 죄를 지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양자가 구분되지 않으니, 이는 하나님의 새 계명의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하위법인 율법 혹은 행위법이 아니라 최상위법인 믿음의 법, 은혜의 법, 생명의 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단, 이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도 전자가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천국에 들어가고 후자는 단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으로 간다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과는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다는 것은 단지 죄를 회개할 기회를 얻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양심이 정격해 되어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까지도 얻게 되며 지혜와 사랑과 권능의 영인다 곧 성령을 내면에 모실 수 있게 되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곧 너희는 스스로 자각하든 그렇지 않든 그리스도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을 적용받는 그 순간부터 놀라운 은혜와 권능을 더딛게 되나니 이는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곧 율법의 적용을 받는 자들과든 비교할 수 없는 힘을 가지게 된다. 곧 그것은 구약시대의 모든 의인들 곧 아브라함과 에눅과 모세와 엘리야조차 부러워할 만한 은총이니 너희가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 망극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음으로 그 양심이 주님의 피로 정격해 되고 예수님께서 불타는 율래 곧 영생의 말씀으로 내 안에 거하시며 나 곧 성령 또한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 창세 전에 감추인 비밀까지도 알게 되며 하나님과 친교를 통해 선한 성품을 기꺼이 가까이서 배우고 죄의 권세를 이기고 성화되는 비밀을 배우니 그 생각과 태도가 행위와 행위의 결과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특권을 깨달아 이같이 하는 자들은 드물다 하십니다. 너희는 육을 입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절대적인 의미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도 이 점을 잘 아시기 때문에 너희에게 예수님을 믿었으니 이제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완전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시지도 않으신다.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겸손한 자, 나든 자, 자신을 비운 자, 손을 편 자, 내려놓은 자, 섬기는 자, 곧 자기를 부인하는 자를 원하시니 하나님은 너희를 판단하실 때 행동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달아보사 엄하게 심판하시지 않으시고 총체적으로 궁율의 눈으로 보시고 결정하는 분이 아니시냐 이뿐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께 그 믿음과 행동의 의로움을 인정받기 전까지 죄사함과 구원을 보류하시는 분이 아니시니 믿는 즉시 사제와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너희 죄를 예수님의 피로 하나 남기도 없이 지우시고 너희 이름을 생명체계 기록하사 자신의 자녀로 삼으시는 자비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단 너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망각하신 은혜, 곧 영원한 생명과 성령의 부를 간직하고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자기를 부인하는 삶, 곧 하나님의 성품과 뜻에 상처되는 자아의 정과 욕심을 버리고 곧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자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 자신의 비전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에 맞추어 나가야 한다. 특별히 너희는 언제든 넘어지거나 실족할 수 있는 악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혹 또다시 죄를 짓거나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 즉시 과오를 실토하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 죄의 용서를 구하고 주님의 보혈로 그 죄 씻음을 받을 수 있으며 어느 때든 보호받고 피곤할 때 다시 하나님 존전으로 나가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게 되니 얼마나 감사하냐. 폐에 일어나고 너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께서 너희를 아들딸로 대우하시고 너희가 성화의 길을 완수조하는 그 순간까지 너희 심령 안에 영생의 말씀으로 거하사 너희를 떠나지 않고 늘 함께하사 가르치고 돌보시고 지키고 먹이고 입히시고 상처를 싸매시고 세인과 하늘의 은사와 무기를 공급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맺게 하시고 장성한 자가 되어 성화에 동참하게 하시니 그 망각하신 사랑을 죽는 순간까지 단 한순간도 잊지 말지어다. 예야 너희들이 오해하는 구절이 있으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이 바로 그것이다. 폐에 일어나고 이 구절은 구원에 이르는 필요충분 조건으로 그것은 오직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판단하신다. 곧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다고 다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니 마음으로 온전히 믿고 있지 않는 자들 또한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오. 마음으로 믿어도 어려움 혹은 시련 박해 등이 닥칠 때 입으로 부인하는 자들이 허다하니 지금까지 헤아릴 수도 없는 많은 자들이 주님을 마음으로 믿으나 입으로 부인하여 지옥에 있도다. 하지만 거짓 선생들은 일단 한 번 시인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하나 주님을 공중 앞에 시인하는 것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지속되어야 하는 것이다. 곧 어떤 자가 예수님을 전심으로 주님을 인정하느냐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알 수 있으니 스스로 점검하라. 곧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인생의 주인으로서가 아닌 구세주로서 믿는 것이다. 곧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다. 도저히 죽음에서 벗쳐날 가망이 없는데 건져주신 자요 너희를 대신하여 피리를 흘리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기까지 사랑을 실천하신 자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여 내 안에 거하사 영원히 함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같은 자의 삶이 어때야 하는지 양심이 화인맞지 않은 한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스스로 깨닫게 되리라. 과연 저자가 전심으로 주님을 믿는 자인지 단지 이용하는 자인지 아니면 주님을 믿는 척만 하는 자인지 믿는데 지식적으로 믿는지 단지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기만 하고 정작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삶을 의탁하는 것을 거절하는 자인지 또한 힘들고 어려울 때만 믿고 시험의 때가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어버리거나 등을 돌리는 그런 죽은 믿음 헌믿음 거짓 믿음의 소유자인지 스스로 판단하라. 또한 어떤 자는 입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라 하나 실제로는 악령의 이끌림을 받아 성경을 해석하고 말씀을 읽어도 정욕적으로 보니 실제로 그 가르침대로가 아님 마문신을 섬기고 마귀를 따르며 자신의 정욕에 자아를 추구하니 저는 실제로 마귀의 스파이요, 첩자요, 귀신의 아바타요, 악령의 추종자요, 하나님이 아닌 사탄을 섬기는 자요, 마귀의 자식들이니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다.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자, 입으로만 자기의 부인을 떠들어대는 자, 곧 하나님의 일을 자기 일로 생각하는 자, 하나님의 것, 재물, 지혜, 육체 등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는 자, 혹은 하나님의 일을 자기 힘으로 하는 자들은 사실상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자가 아니며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성취하려거나, 죄를 이기려 하거나, 선한 일을 하려 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오직 성령으로 난 자, 영에 속한 자, 진리 가운데 태어난 자,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 모든 일을 하나니 스스로 그러한 자인지 아닌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라. 심지어 어떤 자들은 스스로 자신이 어디 속한 자지를 판단하는 것이 어렵다. 도대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고 반문하나, 그런 자들은 양심이 불량하거나 양심이 화에 맞았다거나 양심을 속이는 것이니 너희가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일이다. 곧 너희가 주인이라고 내 종이 너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 눈만 봐도 그 행동거지와 자세만 봐도 정말 너를 존경하고 받들고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지 않느냐. 실제로 저가 실수할 수도 있고 과을을 저지를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으나 저가 내 안에 있다면 충성을 다하려다가 그렇게 된 것이라면 그런 허물은 다 감싸줄 수 있지 않느냐. 심지어 그 자가 자신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임을 인정하는 이상 그 책임은 주인인 내가 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물며 사람의 마음을 지으시고 그 중심을 괴뚫어보시는 하나님이시랴. 나는 분명히 전했고 너희는 들었으니 그날 핑계치 못하리라. 너는 들은 대로 저들에게 전하라.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이해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직 들을 끼 있는 자만 들으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